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와 MBC YTN 연합 등 방송사의 직원들과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만든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여기서 MBC에 대해서 시청거부운동 그리고 광고중단운동을 함께 벌여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사장과 박문진 이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아주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MBC 사장과 경영진 모두가 사퇴하라 그리고 이사들도 모두 물러가라는 겁니다 지금 MBC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거치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함께해서 이들에 대해서 MBC 시청거부 그리고 광고중단운동을 벌이겠다고 하고 나서서 앞으로 적절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들의 밝힌 승명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해외순방시 발생한 자막 조작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MBC가 공영방송임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다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즉 공언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언년 현재 각 언론 매체에서 고려하는 녹취물의 발음 논란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임을 지적한다 핵심은 대통령 발언에 담긴 녹취물이 MBC를 비롯한 일부 매체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냐 하는 것이다 첫째 진실은 일반인들이 수차례 반복해서 들어봐도 정확한 내용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심지어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특수당비를 동원해서 수차례 확인해봐도 녹취물의 앞부분 소위 새끼라는 부분과 뒷부분 바이든 발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도 원칙이 있다 바로 방송사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멋대로 자막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특정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경우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평범한 자연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 국익 대통령의 위상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MBC 자막 조작의 문제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정리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대통령의 불분명한 발언이 공적인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 세번째 사적 공간에서 발언한 불분명한 소리를 두고 MBC가 멋대로 해석하고 문제시했고 선두에서 다른 공룡 언론사에 동참을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MBC KBS가 강호병 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를 혼란의 수렁 속으로 빠뜨렸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를 상대로 고자지의성과 유도성 취재를 한 점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을 또 알 필요가 없는 사안을 MBC가 내용을 왜곡해서 알려줘서 억지로 외교 문제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짓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룡 방송 MBC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맹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MBC를 비호하는 민주당과 모든 사이비 언론심의단체는 MBC의 범죄 행위에 공범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와 민주당이 공모하고 감행한 정언유착 사건인지 여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사실이면 늘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해온 언론 노조 측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평소 주장과는 달리 스스로 정치권과 유착해서 방송이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언유착 여부와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MBC 사장과 방송경영체 감독을 맡고 있는 박문진 이사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의 편파 방송은 지난 문재인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20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이 끝난 뒤에도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검집 내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C 박성재 사장 이하 경영진과 박문진 이사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처럼 유증했음에도 불구하고 MBC 경영진은 편파 왜곡 방송을 제대로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 국민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상대로 조작 선동 방송에 나선 MBC를 더 참고 넘어갈 수가 없다 공언연은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MBC 사장과 박문진 이사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시 뜻을 함께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적각 MBC 시청 거부 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동시에 MBC 광고 중단 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 차제에 MBC 외도 편파 방송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참해온 나머지 4개 공영방송사 즉 KBS와 YTN 연합 그리고 연합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사도 편파 왜곡 방송에 처참한 말로를 깨닫고 경고 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2022년 9월 29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과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한 30여개 이상의 단체들이 이름을 쭉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MBC 시청 거부 광고 중단 운동을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과거에 광고평 사태와 똑같은 점이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걸 그때 그 앞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장악되어 있던 언론사 언론사의 민주도청 사내 언론 노조가 주도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광고평 사태 그게 MBC PD 수첩에 나왔지만 그러나 방송은 KBS와 MBC SBS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방송사들이 더 많이 방송했습니다 KBS가 MBC보다 사실상 뉴스에서는 더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한 달 내내 그 방송으로 그야말로 방송 말하자면 방호병을 가지고 방송을 그야말로 타격을 줄 정도로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정도로 그렇게 했고 사실상 그 방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종으로 몰렸다는 점에서 선전선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정부가 들어서는 걸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지금 이 상황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황은 또 대통령을 상대로 몰래카메라처럼 썼다 몰래카메라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녹취를 이렇게 할 때는 보는 데서 대통령이 마이크를 차고 또는 핸드 마이크를 들고 하는 그런 녹취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적으로 한 거를 거기 몰래 따라가지고 마치 파파라치처럼 몰래카메라로 써가지고 방송한 적은 지금 한국방송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방송사상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부리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금 MBC 시청거부 그리고 방송중단 광고중단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서류를 했으니까 앞으로 MBC에 대한 시민단체 그리고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MBC가 점점점점 코너로 몰려들어서 MBC에 대한 심판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